자, 안전관리 수업하겠습니다. 개인 안전관리 볼게요. 안전관리 파트도 읽어보시면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. 위험요인 제거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요리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외울 것보다는 한 번씩 읽어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위험요인 제거하고 방벽 설치해서 오류 교정 예방하고 개선한다. 이런 내용들은 굳이 제가 열심히 설명하지 않을게요. 정권표도 작성을 해갖고 다시 안전하게 하자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행동적, 생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뭐 질환이라든지 무모한 행동, 그 다음에 막 뛰어서 넘어졌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. 자, 다음에 우리가 칼 사용 많이 하잖아요. 요리할 때. 칼 사용할 때는 칼 외에는 당연히 다른 이외의 목적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. 만약에 칼을 쓰다가 떨어졌거나 하면은 당연히 피해해야죠.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. 그리고 쓰고 나면 항상 제자리에 두는 것이 뭐든지 안전하고 위생적입니다. 그런 내용들이 칼의 안전관리에 적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는 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몰라서 안전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주의한 것 같아요. 잠깐 방심하다가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모범적인 행동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늘 이곳이 안전한가 위생적인가 점검, 계속 점검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생겼으면 바로 처리해야지. 다쳤다고, 바쁘다고 그냥 이걸 관과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바로 안전상태 확인하고, 생사유무 확인하고, 응급처치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앞에 써 있는 거니까 네,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장비, 도구 안전작업입니다. 어, 도구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쓰고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화된 도구를 쓰는 경우에는 청소할 때 코드를 뽑고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준비도구, 조리도구, 조리할 때 냄비 쓰잖아요. 뭐 보조도구, 주걱 쓰고, 식사도구, 그릇 쓰고 정리할 때는 수세미 쓰지, 정리할 때 냄비를 쓰지는 않잖아요. 이런 것들 한 번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. 어, 음식 절단기, 이런 거 청소할 때 전원코드 꼽아놓은 채로 잘못 누르면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원 차단 후 분해에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대로 조립해야지 만약에 잘못 조립하면 또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튀김기는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, 이물질이 없는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자를 때에도 항상 전원 끄고, 재빙기 할 때도 전원 차단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뭐든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전에서는 큰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자, 식기세척기도 청소할 때는 우리 식기세척기에 그릇들을 넣어서 세척한다고 깨끗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안에 브러쉬나 아니면 내부에 찌꺼기가 없는지 세척기조차도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 그리들은 이렇게 생긴 게 그리들이에요. 그래서 보통 스테이크라든지 뭐 채소도 야채도 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. 80도 정도 고온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 전에 또 끄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한 번 씻어주고 그 다음에 비눗물이나 오븐 클리너가 독한 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은지 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작업 환경 안전관리입니다. 시험 범위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 안전관리가 있는데요.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작업장 주변도 청소해야지 안전한 거죠. 막 지저분하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항상 적재 잘 묶어서 보관을 하고 용도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과 구분을 하고 발연 가연제가 같이 위험한 거랑 잊지 않도록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온도 습도 관리도 해야 우리가 요리할 때도 안전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도가 낮게 되면 어두워서 음식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관리하고 조도 관리하고 모든 환경들을 관리하라는 내용들입니다. 작업장 안전관리로는 우리 조리실에 들어갈 때는 보통 조리복 착용하잖아요. 그 다음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호구들도 많이 착용을 합니다. 마스크나 토시 같은 거나 착용을 하고요. 주방이 물을 많이 사용해서 미끄러우니까 안전화도 많이 착용을 해요. 그런 거 반드시 착용하고 조리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의 물질이 있다면 더 꼼꼼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법정 안전관리가 있는데요. 조리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. 주방은 화재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불을 많이 쓰는 곳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중식당이라든지 불을 많이 쓰는 곳인데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둔다든가 기름 옆에 뜨거운 기름 옆에 둔다든가 하면 위험하니까 적절한 곳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또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 비상통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용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낡은 전선이나 또는 환풍기 기름대가 껴있는 경우에는 또 이것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만약에 하나 화재가 생겼어요.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행동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화를 한다든가 신속하게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체계는 없는데요. 보통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높은 층에서 건물이 높은 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왕관기라는 비상륜 기구를 둡니다.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주고 다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왕관기 이런 문제도 요즘엔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왕관기의 뜻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